AP 투자 연구소 코스닥은 최근 악재로서 하한가를 기록했던 HLB가 반등하는 등 요인에 낙폭은 제한적이었고 변동성 또한 제한적인 약보합 장세를 펼쳤다고 여겨집니다. 이어서 이번 주에는 엔비디아의 실적과 미국 FOMC 의사록이 공개됨에 따라 증시의 방향성이 보다 중요해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인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멕시코와 브라질이 중국산 철강제품 85억 달러어치에 대해 관세를 최대 2배 인상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칠레 또한 최대 33.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이미 발표한 이후 콜롬비아도 조만간 관세 인상에 나설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미국과 유럽 연합에 이어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까지 중국산 저가 제품 수입 규제에 동참하면서 세계 경제가 관세 폭탄 이슈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을 인지해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란 대통령이 사망한 충격파 속에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의 건강 악화까지 불거지며 중동 정세가 두 패권국의 불확실성이 겹친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올해 88세로 고령인 살만 국왕은 전날 고열과 관절통 증세가 함께 폐렴 진단을 받았다고 현지 매체가 전했는데요. 중동의 양대 패권국인 사우디와 이란에서 잇따라 전해지고 있는 비보는 가자지구 전쟁 장기화로 가뜩이나 살얼음판인 중동 정세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오늘의 테마하름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관련주, 가상화폐 관련주 강세를 보였습니다. 약세인 테마로는 구리 관련주, 로봇 관련주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루경제가 보이는 AP 마감시황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